베트남 단항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항공편이 13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.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늘 오전 1시 반 출발 예정이었던 단항발 인천행 항공편에서 계기 개통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. 항공사 측은 현지에 부품을 수송해 기체를 점검한 뒤 현지시간 오후 3시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. 제주항공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호텔과 음식을 제공했으며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. 제주항공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호텔과 음식을 제공합니다.